조합은 괜찮은데? 스나이프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힐러하네 어 힐러도 괜찮아 위스턴도 우쿨링 누르면 크게 한 방 나가는거 있었으면 좋겠다 와 매입기 진짜 오래간다 성타가 되게 오래가네 거의 장전이 필요없을 정도로 나가네 데미지가 별로 안좋잖아 그렇긴하지 생각해보면 오버워치는 총알이 무한이야 그치 근데 이래서 더 재밌는거지 총알 제한가드 있으면 너무 게임이 느려...루즈해질걸? 그치 그치 장전은 되게 빠르네 분명히 저 비행기위에 위도우가 있을거야 없는데? 숨말고 그치 와 여기 타워 지워줘서 도망간거 봐 그러게 그냥 새워만 두고 왔네 머리 좋다 거의 대부분 타워 옆에 있는데 저기 위도우 한명있다 저기 위도우 한명있다 그러네 그러네 어 나이스 빗나갔죠 와아 뒤에 또 한조라니 그래서 누가 올거같다 저위에 위도우 있네 저위에 기반전수 야 저기도 토르비온 두마리네 오케이 저기에 포탑 한명 얼려주고 어 저기도 토르비온 쟤네 포탑 빠졌어 그럼 나는 위도우만 노린다 극방어네 극방어 쟤네들 극방어야 오케이 포탑하게 오케이 위도우 컷 나이스 한번 진출하겠는데 아 바스티온 바스티온 형쪽은 아니야 형쪽은 아니네 오케이 컷 어 오케이 그냥 들어오면 돼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들어갈게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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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끊을게 아 나이스 와 위에 바스티온 바스티온 떨어진다 어딜 감히 그렇지 어딜 어딜 감히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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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거 같으면 쉬프트로 알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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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야 이거 좋다 이번판 좋네 포탑 더어나? 그렇지 그렇지 아 나이스인데 형 나이스야 아주 무시하고 어 진짜 개굿이다 이번 팟 8분 남았어 그렇지 포탑 파기 나이스 와 또 지었네 와 저기 바스티온이랑 토로비온 있으니까 힘들긴 하다 위스탄이 어 이거 암살하러 오겠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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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 앗 여기 자리를 뚫으면 진짜 대박인데 오케이 나이스 좋아 좋아 보드름 헤드샷이야? 어? 보드름 헤드샷? 어 한조 뚫었어 오른쪽에 저것만 일단 쟤 내려갔어 바스티온 오케이 궁이다 궁이다 아 위치가 여기네 아아아아 담비 조심해 담비 스나야 좋다 좋다 그래도 지금 한 목숨으로 지금 뭐야 얼마를 산거냐 10분 안에 5분 이상 살았어요 담비는 진짜 조심해야되 쟤 진짜 스나르랑 잘하기 때문에 아까부터 와 저기는 타워가 날쳐? 이거 근데 진짜 어떻게 뚫어? 이거 어떻게 뚫어야 돼? 다 여기있네 애들 와 지금 두 명 잡았는데 뚫으려면 지금인데 제발 어 한 명 묶었다 안 내놔야돼? 잡았을 것 같은데 한 명 묶은 애는 어 잡은 것 같네 토르비요니 와아아아 스나이퍼 저기서 들어오네 오우 왼쪽에 왼쪽에 동굴에 우리 우리 라이다란트 뚜두개 바꿨어 오케이 스나가 우져 스나가 오 나이스 다 죽였네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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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렸어 아아아아아아 나이스 무알 간다 오늘 간다 가자 가자 지금이야 지금 갈려면 지금이야 속을까 지금이야 속을까 갈려면 지금이야 지금 어떻게 해서 뚫어야 돼 나이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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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 끝나 드라마 끝나 그렇지 나이스 아 수고해요 수고해 마지막 승리 어 승리지 근데 개인 하이라이트는 없었지만 팀원의 뭔가 승리하니 와 이걸 진짜 내가 얘가 뭐 움직일 것 같아가지고 아 못다갖고 내가 죽으면서 하이라이트가 됐네 야 그래도 저게 내가 저지한게 하이라이트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런거 진짜 이런거 어떻게 안 받아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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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또 이어서 합시다 네 재밌었죠 수고하셨습니다 게잔라 에잠